대통령께서 국민이 옳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제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기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 시정연설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변명에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전환은 없었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민생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없이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는 하셨는데 또 예산으로 보면 병사들 복지 예산을 1,857억 원이나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걸 조삼모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년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뺏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활비부터 줄여라라는 그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포기해도 최대한 민생회복과 경제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전세 사기 모험을 때려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피해자 구제에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여야가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합의하면서 6개월마다 입법을 보완하자고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당시에도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는 피해자 보호 구제 방안을 넣지 못했는데 시간이 급하니까 일단 합의하고 보완 대책은 향후에 하자라는 여당의 요구 때문에 불완전한 전세 사기 대책 입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6개월이 다 돼가도록 여당이 아무런 보완 입법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께서 개정안을 발의하긴 했는데 국민의힘은 단 한 건도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법 시행 5개월이 지났는데 국토부가 피해 조사를 하기는커녕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생사 기로에 처해 있는데 정부의 당은 언제까지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할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할 여당도 약속대로 서둘러서 개정안을 내고 신속하게 보완 입법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